안녕하세요 참가선수 81번 서리나 선수 서리나 선수는 아바코리아 불핀판에서 입사한 경력이 신뢰개난 선수입니다 관객님께서는 호주 취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 다음 참가선수는 참가공원 84번 김은혜 선수 자 선수들은 2라운드 라인업 포즈를 실수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포지션 Laser 불 어쩌면 러닝wali 러닝레인업 포즈들의 멤버들 러닝브레인 선수들은 전면으로 돌아갔지만 프론트 포지션 자 선수들은 이번에 개별 아프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개별 아프간을 실시하실거죠? 먼저 포밍된 선수는 심판사 앞까지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81번 선인하 선수 무대 앞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감독님께서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한 포지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방을 실시하실거에요 신랑은 시크할 수 있는데 이쪽은 보고 폐지않나 봐봐 주세요 코트즈 랩 세포스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나, 둘, 셋 빨래스 세 가지로 소송을 자제히 계셨죠? 다 개별 하필트럼 코디오를 취하셨어 참가로 84번, 김은혜 선수, 우리 앞으로 이두시기 바랍니다.